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오늘은 여기 두샘벨을 떠나서 파미르 고원을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 파미르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파미르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고 악명이 나있어요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도로의 사장에 따라 길게는 스무 몇 시간까지 걸리고 하루가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게 됐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대도 됩니다 택시 바로 렛츠고 여기가 이제 파미르로 가는 택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뭔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호객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네 너무 일찍 왔나 내가? 아 여기 꾸만다 사람들 포롱? 살라이콘 렛츠고 하스 스쿨카 얼마나? 4시간? 아니요 살라이콘 아니요 살라이콘 이거 살라이콘 살라이콘 얼마나? 하스 하하 새해 행복한 새해 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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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야해? 어디에 가야해? 여기가 어디에 가야해? 나 가야해 내일 가야해 나 가야해 나 가야해 아아 여기가 2, 2, 2 내 친구가 2, 2, 2 2, 2, 2, 2 아 사람 많은데 가야해 아 사람 많은데 가야해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좀 있네 내 사람이 저 여성이 모여있는게 다였나? 큰일났네 아무도 안자고 나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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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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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정도라고 불러는데 300 300 불러야겠어 이거 가격이 아예 안 맞아 이게 사람들이 딜할 생각도 없고 아니 제가 후잔티에서 여기 드샘베 올 때도 생각했던 가격이랑 전혀 다르고 가격이 뭔가 다른가봐 나는 가야되니까 어느정도 차있는걸 타자 유카? 투피플? 투피플? 너? 원니원 땡큐 차를 타고 가네 차나 한번 볼까? 이게 가격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예 달라 패전트에서 만났던 마이가 가격이 윈터시즌이 따로 있다 가격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거의 한 만원? 7천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 홀로그를 가격까지 물어본 다음에 홀로그를 가격까지 물어본 다음에 홀로그를 가격까지 물어본 다음에 할라이큰에서 홀로그까지 얼만지 물어보고 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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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 4? 홀로그? 홀로그 홀로그 홀로그가 400이야 칼라이큰은 300인데 그냥 홀로그까지 가야겠다 그게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홀로그 홀로그 가격은 얼마나? 홀로그 가격은? 홀로그 가격은? 홀로그 가격은? 홀로그 가격은? 10-12시간 정도 max 14시간 정도 여행이 괜찮으면 여행이 괜찮으면 2일까지 2일까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이 저 말고도 4명이 더 있어서 2명만 더 모으면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라이큰이 파미르로 가는 중간 마을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 300이고 홀로그가 파미르 시장 마을인데 거기까지가 400이래요 근데 칼라이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 홀로그까지 여기서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격이 300에 400이면 그냥 100을 더 내고 홀로그까지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 짐 진짜 많이 신는다 맨디네 맨디네 오케이 오케이 맨디네 아유씨 가운데 아아 가운데야 가운데 머리 다네 머리 다네 이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이게 다 버리네 벨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몇시간이 걸릴줄 출발 근데 이거 끝났다 머리 엄청 바뀌는데 뭘 우선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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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계속 건네주냐고 정차를 계속합니다. 다시마 다시마 간다 이제 4시간 정도 달려서 여기 클럽이라는 곳에 왔고 벌써 4시간이나 왔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은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치다 보니까 이거 안 시켰지? 닭이랑 뭔지 모르겠네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 알씨 콜라 타치키니스탄에서 이 콜라가 매체를 많이 팔더라구요 맛도 비슷해 가격이 거의 반값이고 괜찮습니다 네번째 네번째 건문소 엄청 무릎 아파 아 예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탄지 8시간째고 도가니가 개 아프다 허리랑 무릎이 제일 아픈 것 같아 지금 진짜 뼈가 아프다 뼈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가봐 다 쩔뚝쩔뚝거리고 있어 예아 레츠고 예 포장도로에 들어섰어 차가 지나가면 먼지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아 꼬리뼈가 아픈 적은 여행하면서 없는데 꼬리뼈가 아프다 꼬리뼈가 아 아 아 아 무릎이 도가니가 너무 아프다 2시간 왔어요 12시간 한 5시간 정도 더 가야된대 아 난이도가 완전 비포장도로라 오픈 노드로를 막 달리다보니까 붕댕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도 못해 핸드폰하면 멀민도 나고 아 가는길이 쉽지 않네요 여기 어디 그냥 근처에 멈춰서 저녁밥 먹는다고 하는데 아까 저는 많이 먹어가지고 먹으면 학생시에 가고싶을까봐 목적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겠어 땡큐 랑마드 땡큐 랑마드 그린킹 땡큐 초코파이 주시네 초코파이 귀여워 코리아 카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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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일이 있습니까? 다시 기사한 1개 1개 5m 2개 1개 2개 요거 아 이제 도시로 도시로 들어온 것 같아 더 추워 나갔다 나갔다 오케이 바이 오케이 땡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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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드디어 도착했다 아 완전 춥다 여기도 드디어 15시간 반 걸렸어 날이 지날 것 같아 종아리랑 숙소부터 가자 아 따로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춥다 아 아 아 게스트하우스 호텔 예스 호텔 아 아 땡큐 나갔다 아니 숙소가 예약은 따로 안 했는데 문이 잠겨있어 전화를 해봐도 땅을 받지를 않네 아 한시가 새벽 한시가 다 돼가가지고 하 빨리 숙소를 찾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아 큰일 났다 아 다소이체 아살렘할라이쿰 아야 소 룸 호텔 아 아 땡큐 하우 스티콜카 스티콜카 아 다다다다 아 너무 진정하신데 아 예예 무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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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무르가 무르가 투데이 주샨베 투데이 주샨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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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렘할라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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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cor 와 엉덩이가 더 큰 났다 엉덩이 알맹이 였는데 저는 이제 파미르에서 가장 큰 마을인 호로그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미르구원의 첫 간문인 호로그란 마을이고 지금 숙소까지 들어온 거치면 한 16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 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오랜만에 길게 탄 거 같아 인도 기차랑 또 다르게 동남아시아 이후로 오랜만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 같고 오늘은 아무도 못하겠다 진짜 바로 자야겠어 잠을 거의 한숨도 못자 가지고 16시간 동안 잘 수가 없었어 처음 7시간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다가 나머지 9시간은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이해가 가고 여기가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내가 이 고도보다 더 높은 데를 갈 뻔했어 오늘 영상은 이제 그만 찍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호랑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호로그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잤고 여기 호로그란 도시는 파미르의 시작 마을이에요 여기서부터 제 1차 목표는 키르키리스탄 국경 근처에 있는 가라콜 호수까지 가는 거에요 근데 지금 시기가 겨울 시즌이고 언제 눈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눈이 온다면 아마 카라콜 까지는 못 갈 거 같고 오늘부터 이 파미르 트래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는 거리는 꽤 돼가지고 걸어서 가면서 좀 히트라이킹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미르 비자가 제가 한 달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다연도 구경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 파미르를 묶여 보려고 합니다 헬로어 땡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땡큐 땡큐 하영호 그대 아 이식 카심 아 아 이식 카심 예예예 파미르 아 나 이식에 땡큐 랄맛 땡큐 어제는 반판들만 불만 켜져있어서 이 마을들은 전혀 못봤는데 바로 옆에 그냥 엄청 큰 산이 있네 확실히 분위기는 파키스탄 분위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 춥다 추워 쇼로그란 마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마을이야 차도 많고 아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겠다 출발 전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왔습니다 많이 있네? 네 아직 몸 좀 녹여야돼 알비탕 맛 툭 이식하심 뭐? 이식하심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밥 먹으면서 여기 택시기사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제가 찾는 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을 다니는 버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이제 호로그에서 이식하심까지 가는 버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없는 것 같고 오늘의 목적지는 이식하심까지 가는거라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으면 히치하이킹도 하고 가다가 버스나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좀 얻어 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호로그 대박이다 엄청 깨끗하다 아까 다리 건너오기 전에 이제 막 터미널이나 어느정도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면 여기는 완전히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봐 이 옆에는 학교도 있고 딱 진짜 전형적인 상볼마을의 모습이다 마을이 올라오는데도 힘들어 기본 고도가 거의 이천이 넘어가지고 조그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아 이제 여기로 여기서 나눠주나보다 일단 호로그 마을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왔고 제가 가야될 곳은 이식하심입니다 102키로 걸어서는 오늘 안으로는 절대 도착 못하고 저는 원래 여기가 버스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려고 오늘 늦잠을 잤는데 버스가 없다네 그러면 열심히 가봐야지 일단 여기 이식하심은 파미르에 있는 와칸밸리 지역이고 파미르는 이제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인 파미르 하이웨이가 있고 제가 갈려고 하는 와칸밸리가 있습니다 와칸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이제 마주대고 있는 길이고 판미르 하이웨이가 이제 물류를 위한 길이라면 와칸밸리는 이제 판미르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갈 길이 멀어서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안 다치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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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카심 이시카심 이시카심? 네 히트하이킹 히트하이킹 더 히트하이킹 더 히트하이킹 아 아니 아니 저는 툴리스트 돈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런 산골 마을에 오니까 어떤 약간 따뜻한 정이라고 해야되나 사람들의 미소 그런게 도시 사람들이랑 표정이 달라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조차도 미소가 보인다는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호러그란 마을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타지키스탄은 강 하나로 제가 있는 곳이 타지키스탄이고 저쪽은 아프가니스탄인데 여기 보면 저기 위에도 막사가 있고 저기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차도 다니네 이 타지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중국인들도 여행객들이 있는데 타지키스탄에 많은 이유가 물어봤더니만 신장 쪽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이란까지 가서 이란은 중국인들한테 모비자래 거기서 여행을 하고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트레이킹도 하면서 중동쪽을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프가니스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가는 방법이야 있을 수도 있지만 여행 금지 구역이고 사실 저한테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아프가니스탄보다 이식하심을 가보고 싶다 아 아 거의 한시간간 정도 걸어왔는데 아직 이 호러그란 마을도 못 벗어났어 굉장히 크네 이 마을이 일로 지나가는 거 한시간만에 한 대 맞네 한 대 한 대 한 대 제발 서준아 두 대 두 대 두 대체 슝 아 이식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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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포트 땡큐 멘토스 땡큐 땡큐 헤어 굿데이 헤어 굿데이 여기가 아무래도 국경지대라서 군인분들이 쭉 돌아다니더라구요 새벽에도 돌아다니고 저녁에도 돌아다니고 아침에도 돌아다니네 아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타시키스탄을 많이 넘어오려고 할 때 이 산속에 저격수들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경이 낮은 지대나 강이 이제 좀 가뭄일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오려고 해서 타시키스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배치해 있고 스나이퍼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땅이다 보니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네 다 김용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차가 더 많이 다녀 고마웠다 고라워 고마워 랄데르바드 한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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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muchos 결혼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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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헉 오 러시아 어 오 오 타 힝 squ然 오 오 오 하다가 세워주셨어 이분 앞에 분은 러시아군이시래 이분 투어해 주시나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탔으니까 아 택시였네 아 페이크 군인들 분석하면 택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야지 뭔가 혜택이 있나봐 아 다 다 다 다 아 나 이제 다른 두번이 여행 아는 걸 나의 눈에 오는 College Noah assalamalaikum 아 혜택 타이 아 혜택 타이 assalamalaiku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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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밥 먹고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 너무 추워 차도 얻어 타고 차도 황절로 먹게되네 차도 얻어 타고 차도 얻어 고마워 차도 얻어 차도 얻어 한국에서 Virginia일까요? 다야 뒤 그렇지 네 shifted 이 곳에 오 Prison 바다에요 오늘 브루다가 저는 internation 서울 서울 시울라? 네네네 고구멍이라비 아아 요 안클 타코 조 마라비? 타코 조 마라비 타코 조 마라비 타코 조 마라비 예 리모컨? 권영이 완전 이상해 고구멍이라비 이 년 이 년 베이비 나 사랑해 왜? 그래서 너 저 베이비 나 사랑해 고 나 아 오케이 아 나 나 나 고구멍이라비 고구멍이라비 일을 보셔야 되나봐요 밥 먹고 있으라고 계산까지 해주셨어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제 한 50킬로 정도 왔고 50킬로 정도 남았는데 일단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2800 정도 되는데 하 해가 떴는데도 아 손이 너무 시렵다 하 진짜 건너편에는 아프가니스탄이고 여기는 도로만 이렇게 나아져 있고 따로 뭐 되어있는 건 없네 아저씨 같이 타고 오는 아저씨인데 지게차 운전하시네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인데 잠깐만요 빵구신나 아 나 나 난 난 땡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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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엽다 뭐 근데 너 좀 땡땡아 헤헤 여기 지키라고 있는 놈인데 사람한테 이렇게 다 착하게 되면 어떡해 땡땡아 손 손 오우 하라쇼 하라쇼 손 오우 하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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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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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왔어 아이고 잘했어 땡땡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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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지흥 잘했어 하하라쇼 하라쇼 하하 하하 Шабо 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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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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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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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뭐? 오오 와 노 프라이? 아, 다다다 여기서 키우는 애완동물인가 보다 약간 닭인데? 치킨? 치킨? 호호호호 호호호 저의 스파이터 Oui 이제 스파이터 스파이터이bold RabluOTH COMMO 신기하다 처음 봐 아아 야, 왜 왜 왜 어 야 왜 왜 왜? 왜 나 쫓아와?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다 마셔 땡큐 이 친구가 여기 8시 정도까지 일을 한대요 여기에서 8시까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물어보니까 한 3km 정도 가면 거기서 버스가 있을 것 같다고 사진 보여줬는데 버스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밥도 얻어먹었고 이제 이렇게 또 신경도 해서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데 계속 방해가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으면 데려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민폐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하지만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은 가야 될 길을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아 저기가 아프가니스탄 마을이야 이 정도로 아깝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게 보여 저기는 완전 진흙집이다 저기는 완전 진흙집이다 저기는 완전 진흙집이다 아프가니스탄 마을이야 사실 아파트 아프가니스탄 마을이 아프가니스탄 마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좀 뺨 스토리! 여기까지... 65km 지금 이제 3시가 넘어서 3시 20분인데 1시간 뒤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한 55km 정도 남았고 여기서 이 다음 마을이 7km래요 여기서 이제 히치하이킹 오는 차를 히치하이킹해서 못하면 여기가 그나마 큰 마을이라서 여기서 호텔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히치하이킹을 하면 이시카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게 아까 오늘까지 쉬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찼던 버스도 오늘 없을 거라고 내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호텔 알아봐 주시러 간다고 가셨어 아 타츠키새상은 왜 이렇게 너무 착하신 거야 탈키새상은 왜 이렇게 너무 착하신 거야 스쿨카 너무 감사해 어떻게든 더 도와주려고 아, 너도 안 돼요 괜찮아요, separate, give it to us 아, 너도. 감사합니다 자기야 한국에 앉아서 한국에 앉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중 한국에 앉아서 지금 초대해 주셔서 음식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만났던 꼬마 집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아요 안주씨께서 도와주셔서 현지인 집에서 자게 될 것 같고 또 시포리라는 친구가 영어를 어느정도 할 줄 알아서 여기서 자고 가라고 오빠네 집인데 상관없다 그러고 운 좋게도 현지인 집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포레 집이 조금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상한 건에서는 촬영을 하기가 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따로 촬영을 못할 것 같고 이제 해도 떨어졌겠다 날씨도 이제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서 하루 지내고 내일 이식하심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가 아! 쿠다! 여기! 카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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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카레야! 아! 카레야! 아! 야야야! 시포레 이제 둘째 첫째인데 아들레!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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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착해! 아들레! 메시 또 만드레? 아! 어! 짱! 메시! 하닐! 하닐! 호날? 호날? 하닐이 예쁘다! 아주 아주 faj다 호날! 메시? 넘버 1! 하닐! 발렁도르! 아니! 메시, 넘버 1! 하하하하! 하닐! 은밤페 홀랜드 은밤페 넘버원 아! 너의 집이지? 응 남자는 역시 축구로 통하지 우즈베키스트? 카레이야 유진이 카레이야 우즈베키 우즈베키 아니 우즈베키 한국어 BTS 아니? 귀엽네 애들이 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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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티 아니 친구 네 너의 어린이? 나의 어린이? 나의 어린이 아 네 아 네 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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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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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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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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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아 스트라핑 오우 오우 라이스 안드레 예 맞아 gener 아이씨 covet 오우 뿜뿜 하루 여기? 와우! Andre! 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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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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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빠! 발 발 발 발 발 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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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소밸 마쥬눈 배드 마쥬눈 배드? 하하하하하 아 번아 와우 와 별 뭐야? 스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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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여기 와 대박 와 하하하 다 야자 도자 세자 철다 본자 폴즈다 폴즈다 샨자 20 19 80 17 16 50 70 아 30 좋아 좋아 안드레 같이 가 할머니 마중 나간거였어 한국어 한국어 너무 감사하게도 점심 먹으라고 밥도 또 주시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카메라에 거부감이 좀 있으셔서 아예 촬영은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해서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10시 11시인데 거의 한 4시간 동안 같이 웃고 떠들면서 춤도 추면서 놀았는데 다행히도 간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내일 7시 7시에 아마 여기 앞을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만 없다면 뭐 지나간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이식하심으로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은 6시 반이고 7시에 버스가 지나다니인데요 그래서 7시부터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춥긴 추운데 그래도 이불안에선 따뜻하게 잤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놓고 갑니다 이제 7시가 돼서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로 왜 7시에 출발인지 이게 7시에 오는 건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대요 일단 해가 떴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따로 뭐 한 대도 지나가질 않아서 어제 왔었던 여기 영수비대 초소에 왔습니다 이식하시면 가는 차들은 무조건 여길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야 야 야 너 왜 너 나랑 한 30분 같이 있었어 너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아 일단 지금 거의 두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따로 뭐 차 한 대도 안 지나가고 하 일단 오늘 버스가 있다면 걸어가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식하심까지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뜨는데 최대한 걸어서 쉬는 데 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지나간다 아 아니 나가는 차량은 지금 거의 한 다섯 대 이상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가는 차량은 한 대도 없네 이제 두 시간 정도 걸어봤습니다 아 제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버스라도 전문 sext 이승하심 아 기간 방 말 아 진짜?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케이 아, your house? 아, house 오케이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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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아, sit down 저희 가족 아, 야, 야 assalamuala 나와봐 시원 네,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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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몸 부부 길 가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기서 차 한잔 먹고 가라고 합니다 거의 두 시간 넘게 걸어왔는데 처음, 처음 만난 사람들이야 다다다 내 이름은 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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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 바리스 샤이도 바리스? 우바이도 우바이도 샤이도 우바이 새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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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도 샤이도 샤이 샤이 암 여행을 Quer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여기 가고 싶어요 이시카심도 아니죠? 이시카심도 다시 돌아올게요 이시카심도 오늘 500km 100km 네 이시카심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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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차 한잔을 얻어먹었습니다 좀 쉴려고 했던거 따뜻한 데서 좀 쉴 수 있었고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가 버스가 또 없다고 하네 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걸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히치하이킹도 무조건 차 보이면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임팩 끼치면 안되니까 어떻게든 이시카심도 가보는 걸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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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라우마 라우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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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마 라우마 드디어 처음 지나가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 유진이 가려야 일단 조금이라도 너 탈 수 있으면 너 타야겠어 군인분들께서 차량을 잡아주셔가지고 아 아 나 나 또 이분은 버스가 있다고 하시네 아 이시카십 이시카십 근데 너무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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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건 없고 에너지 말아도 드려야지 이시카신 오케이 땡큐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주셨어요 트럭기사님들이 낑겨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시카신까지 갈 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합니다 비디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너무 좋은데? 예예 학교 가? 1일 블랙버스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까 타고 온거는 알고보니까 택시더라구요 20 23번이 됐고 오늘 안에 도착을 못할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원하던 이시카신에 도착을 해서 숙소 방을 얻었습니다 싱글룸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쓰는데 이 정도면 좋은 것 같고 더 신기한건 내가 도착했었던 버스가 바로 앞에 정차를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오면서 물어봤는데 안락톡에서 여기 이시카신에서 갈 마을들이 가는게 버스가 있고 제가 오늘 걸었던 거리에서는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두삼배로 돌아가는 줄 알았나봐요 버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식으로 얘기한 것 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달라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이시카신에 오면 저 버스가 보였기 때문에 저 버스는 있는거고 무조건 저는 하루정도 쉬었다가 다시 파미르 트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면서 이틀동안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이시카신에 잘 도착한 것 같고 오는데 힘들었는데 쉬면서 다음 트레킹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여기는 와칸밸리 중에 이시카신이라는 마을이고 어제 여기 도착하고 나서 하루종일 잠만 잤어요 그래서 거의 한 12시간 넘게 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여기 앞에 이제 뷰포인트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저 곡대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아 이제 오늘 여기 이시카신을 떠나서 이제 얌츰이라는 도시로 갈 건데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씻고 오늘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씻고 나갔습니다 얌츰으로 가는 버스를 좀 알아봤는데 아시는 분들마다 좀 말씀이 다 달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여기 보면 버스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제 왔을 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따로 시동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려오면서 물어봤는데 얌츰으로 가는 버스는 없다고 하네요 버스 버스 아 아 아 아 택시 아 아 아 얌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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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일단 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얌츰까지는 17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되고 제 체력으로는 하루 안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적극적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아저씨도 무슨 욕백을 달라고 하는데 내려올 때 택시기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한 사람당 60 정도라고 하니까 중간에 택시라도 있으면 택시를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이랑 택시기사님이랑 아 남아 남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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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남쥬오리 남쥬오리 나 진짜 남쥬였네요 다단 라우마 라우마 고마워 와 힘들었다 오르막계 진짜 힘들었다 오르막계에서 멈춰주신다는게 시작 예 아재인 제 이름은 디 타지키스티 아 타지키스티 나이스 나이스 메도니 도지키 메도니 도지키 메도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가는게 어디야 오늘 안에 절대 도착 못하기 때문에 걸어서는 거의 한시간만에 처음으로 히체킹 성공했습니다 제가 드릴건 없고 야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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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이제 거의 10km 정도 왔습니다 만약에 걸어왔으면 거의 3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는 유지카심 다음 마을인 것 같아요 이름은 따로 뭐 나와있는 곳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이제 한 60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도 구가니스탄은 차 한대 안 다니고 조용하네요 저쪽도 마을인데 그나마 타지키스티은 차 봐도 다니는데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차 한대 못 봤어 조용한 마을인 것 같고 여기도 예 거의 마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50km 정도 네 희척이 헷갱이 헷갱이 마을이 예 네 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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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엄청 높으시네 나 내린대 사시나봐 저쪽으로 간다고 하시네 이렇게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걷다보면 또 마을이 자주 나오네 그래도 차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니고 있어서 또 가다보면 또 히치하이킹 되지 않을까 나는 약간 안도감이 생기고 마을이 있다 보니까 소들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가 소들이 내 쪽으로 와 너도 너네 물먹게 목말라소 목말라소 목먹어서 안다네 쉽지 않다 확실히 이 파밀리구원을 히치하이킹으로 간다는게 쉽지 않네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뭐 돈을 내는 사람도 있을거고 아니면 물건이 싫거나 뭔가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안 태워주는거는 뭐 섭섭함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뭔가 손짓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안녕 alla 카메라 좁아도 좋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어디야 Всё 나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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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마이 빠이 바까바까 두번째 히트체이킹 한 30키로 왔습니다 거의 한자리대로 시간이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9시간 반 지금 이제 11시인데 걸어서만 가면 어찌됐든 오늘 안으론 도착할 수 있어 저기 사람이구요 헛것은 아니겠지? 퍼미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처음 본다 여기서 많이 탄다고는 하던데 시즌이 아니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재밌겠다. 내리막길이다. 나는 올림막길이지만 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 아까 내리고 한 2시간 정도 걸어갔습니다 차가 한데도 앉아도 안해 가기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좀 먹고 가겠어. 혹시 차가워 올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보이는 곳으로 여기가 이제 2800 정도라서 생각보다 숨이 차는게 있네 초코파이 2개만 먹어야지 포상시에는 맛 없다가 뭔가 고생하고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까 나한테 불쌍하게 쳐다봐 카메라 아 카메라 다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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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alamualaikum 여기 큰 마을이네 큰 마을 여기서 아저씨들을 만났습니다 아저씨들 차 없다고 너무 걱정하는데 차가 없다고 하네 버스랑 안녕 안녕 바까 바까 대박이다 이런 마을이 있네 여기는 연기장이야 연기장 약간 배구 저 발리볼 좋아하나보다 듣는 분들 나무 모아서 가시나보다 아까 나무 하더니만 잘SI 안녕 랄라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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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람이야 나bere 잠깐만 얘가 Pete 하에 사우스코리아 땡큐 만들지 나밖에 없으니까 저쪽에 작은 집들이 보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쪽에 저기서 말하는게 여기까지 들려 외기목소리인거 같애 벌써 2시야 이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뒤면 해가 떨어질 시간이라 아직 거리는 한 20km 남았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반 차가 한대도 안 지나가고 고도는 이제 삼천고지 정도쯤이라 약간 주체 치는게 확실히 느껴져요 쉬고 싶어도 쉬우게 뭐 쉴 데가 딱히 없어 그래서 마을이 하나 나오면 거기서 10분이라도 쉬어야겠어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얌충 가기전 마을인데 지금 한 4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해보고 차가 계속 안 오면 이 마을에서 잘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다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죠 사례라이클 여기가 있어요 아, 네 두 명이 있어요 네 네 아니요? 호텔? 네, 3, 6, 6 여기가 계세요? 네 너 타릭? 타릭? 네, 타릭 그래서 한일? 한일? 네, 네 아, 다 다 다 다 네, 다 다 다 감사합니다 네, 다 다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내 이름은 디 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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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하심 디 한국어? 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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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이식하 다 이 내 시장 너무 고마워요 딸 그는 항상 하루에 일어났는데 맞아요.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네,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와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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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지 제가 음료를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는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할머니님 네, 저희 혹시? 네, 저희 네, 저희 네 오지어 아, 내 이름은 주관님 내 이름은 ănima 엘리마 좋아요 좋아요 네 저거 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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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루 머물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와 아프가니스탄 너희도 보이네 오우 스미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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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보인다 오우 아프가니스탄 멋임네 신기하다 지금 저 힘 들고 있어 와우 와우! 이 사람! 사람! 사브리나! 이름? 사브리나! 사브리나! 텐션이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여기서 하루를 머물게 될 것 같고 안에서는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여자애들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셔가지고 여기 타지키스탄에서는 아무래도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런거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카메라를 보면 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거 보면 거부반응들이 다들 있으셔서 제가 신세지는 입장에서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촬영은 안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머문 다음에 내일 얌춘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는거 보면 오늘 얌춘은 가더라도 좀 위험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얌춘으로는 안가고 오늘 여기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레이저 닭볶음 이게 바미리마에 있는 바미리콜라라고 합니다. 준 Ankara. 에업이 앨베 Fa Das 넌, 지난 생일이, 학부모를 구v creates 다시 당시에서, 아침으로 저시다. 이제 얌춘 아사상들으로 요청을 전부 아직 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いう LDL 매니하고 뭐. 나 잘 unin exit이다. 헮구 행사hews 아 나 나 땡큐 화장실이 굉장히 많네 화장실이 엄청 맑다 이렇게 이불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양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게 케익이랑 이런 것도 갖다주시고 좋은 이불자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7시인데 다 주무시는 분위기라 저도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 잠이 들었고 감사하기도 편안하게 자라라고 이불도 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잡고 감사해서 여기에 소장의 금액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양춘으로 갈 거고 양춘까지는 한 5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가면서 히체킹도 할 수 있으면 할 거고 오늘 목표인 감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기도 아침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아침까지 든든히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네 일정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먹은 거에 대한 거랑 채워준 거에 대한 밥은 조금 드리고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돈을 좀 드리고 나왔고 끝까지 안 받으시려는 거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 좋으셔 아무래도 여기가 무슬림 문화라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어린아이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촬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꺼달라고 말씀을 단도지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도 저 때문인지 이제 밥을 아예 다른 데서 먹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안 키니까 아침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면 카메라를 켜는게 얘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제 위를 떠날 거고 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안으로는 얌춘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모여 계시네 아 assalamualaikum 얌춘 다다 남아 야무춘는 4시간? 4? 아 나 다섯 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한 한 두세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다 여기 중간중간 크지 않는 마을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차 한잔 먹고 가라는 형식으로 왔다가 잠도 자게 되고 어제 점심 저녁 아침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한 끼도 못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이제 오늘은 얌춘이란 곳으로 갈건데 얌춘이란 곳은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온천을 할 생각입니다 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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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춘? 아 나 땡큐 나만 확실히 나가는 차량들은 진짜 많아 지금 한 10대? 제가 가는 방향으로는 한 대도 안 내려왔는데 제 반대 방향으로는 지금 거의 한 15분 만에 10대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도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오른막길입니다 거의 3100 정도 되고 얌춘까지 가면 3200 3300 정도 될 거에요 기온이 일교차가 확실히 심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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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고지에서 군인들을 만나네요 파미르나 와칸밸리를 걷다보면 저렇게 순천하시는 군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무래도 바로 옆에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이고 이렇게 좀 뭔가 혈책 근무 하시는 분들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오늘도 고요하다 여기는 물이 지금 얼어가지고 국경이 생각보다 넘기는 쉽겠다 가솔타고 제가 넘는다는 건 아니고 가솔타고 제가 넘는다는 건 아니고 가온다 여기 길이 비포장도로라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어 하 이 파미르리 먼지 맛도 똑같네 제발 첫번째 첫번째 차야 두시간만에 극복 아 아 아, 쏘리.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깍찼네. 처음, 와, 두 시간 만에 이쪽으로 가는 차량 처음 본다. 아, 그래도 감사하다. 꽉 찼는데, 뭉쳐주셔가지고. 이 얌춘 가서부터는 뭔가 차를 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얌춘부터 이제 다음 마을까지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근처 마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머물렀던 곳에서도 얌춘에서부터는 마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날씨가 좋거나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다가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할 텐데 어, 저녁에는 영하 20토까지 떨어지고 밖에서는 자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서 아, 일단 얌춘을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각 11시 5분이고 한 3시간 정도 걸어갔습니다. 계속 오르막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해가지고 아, 힘드네요. 이제 거리로는 10킬로 미만 정도 남았고 차가 아까 지나간 꽉 찬 차 한 대 빼고는 지나가지 않네. 아, 물도 없다. 아, 춥다. 확실히 한 3천 2백 정도 되니까 힘내. 멈춰 있으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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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차, 차 안 돼. 틀렸다, 틀렸다. 아, 4시간만에. 4시. 아, 뭐야. 그냥 가네. 젠장. 아, 세워줄 것 같이 하시던데. 그냥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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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걸어가자. 이제 2시간. 2시간 안으로 도착할 예정이니까. 2시간은 못 걸겠어. 이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른모를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저거 뭐야. 왜 그러지?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인데. 아, 저소가 뭐가 있나보다.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래? 왜 그래? 아, 저쪽에 뭐가 있나보다. 새끼가 있나보다. 지나갈게.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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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소가 저렇게 흠을 내는 건 처음 보네. 소. 사람 대신. 소들 밖에 안 보이는데. 너도 깜짝 놀랐지. 쟤 왜 그래 소? 왜 그랬소? 아, 당나귀는 처음 본다. 당나귀. 아, 현재 시간. 오후 1시구. 얌춘 이제 마을 초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속도가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있다고 해서. 속도 쪽으로 가서 먼저 짐부터 풀겠습니다. 비비 파티마? 예스. 에이킬로미터. 에이킬로미터. 다다다. 어디야? 사우스 카레아. 코레아? 네. 나이스 미치. 네. 나이스 미치. 아. 네. 네. 아. 다다다. 네. 네. 아. 네. 여기 호텔? 네. 네. 아. 아. 여기 택시? 택시? 아. 비비 파티마. 네. 네. 택시? 네. 네. 다 돼서. 이 티스토리아 오늘 뭐지. 아? 아. 오케이. 응. 난 이리 시작해. 야야야야야. 이차 오케이. 우선 택시 타고 올라가는데 만원 달래. 사람들이 만 원 타고 올라가서 잘 올라가겠다. 이게 얌춘. 이런 마을이 산속으로 올라가야 돼. 아까 거기서부터 한 5키로에서 6키로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예스 파인팅 파인팅 사카 레야 파인팅 하하하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아 예 다 다 오오오오 스쿨카 아 아 200원? 200원 1일 아 다 다 다 여기 아 아 힘들었다 파인팅에 들어온지 5일차인데 거의 하루에 지금 20키로 이상씩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늘 제일 짧은 거리를 걸어왔는데도 아 힘드네 힘들어 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얌춘하면 여기가 이제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한 5키로 정도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저씨께서 여기로 올라가래 여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지금 숙소가 여긴데 약간 숨은 샛길이자 오르막이 심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안가면 저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거 안테나로 가면 절반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저 안테나까지 올라가라고 합니다 가보자 다리가 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이거 생각보다 거리가 엄청 되는데 이제 한 30분 올라왔는데 아직도 4키로 남았대 아 생각보다 마을 근처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기둥들다 가기둥 아 저기가 얌춘 보트 여기가 이제 옛날에 상류였나봐 옛날에 흔적이 남아있네 이제 저는 온천까지는 2키로 거의 한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와 생각보다 엄청 넓다 아저씨 다시 퇴근하는거 만났어 아 땡큐 아 아 텐미닛 딱 텐미닛 다시 컴백 나 아 감사하다 아 라우만 라우만 아 아 나 땜에 열어주신다 나는 운 좋은 놈이다 오늘 차 한대도 못 만났지만 또 이런 온천에서 퇴근하시는걸 딱 만나가지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 아 라우만 내 말은 온천이야 아 아 아 와 차야만 엄청이다 라이언 아 와 대박 대박 뜨거워 뜨거워 우와 엄청 뜨거운데 대단하다. 기추도 안와가지고 딱 좋아 기역군데도 별로 안 나가지고 다른 곳을 하더라도 다리가 엄청 아파는데 진짜 자연운천 온도도 딱 좋고 피로가 풀려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다 진짜 여기 위에는 어떻게 가위 안으로 물이 나온다는게 딱 신기하다 아 원천을 하고 나왔습니다 좀 이제야 화면을 들어오고 나서 약간 구석구석 씻은듯한 느낌 여기에서 비누랑 뭐 치약이랑 샴푸 같은거 사용 못하는데 뭔가 뜨거운 물에 내 몸을 지지고 뭔가 깨끗해진 기분이야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거 같아서 숙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비 여기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해라졌습니다 아 이제 금방 어두워질거 같아 해가 완전히 사라졌고 한 2-30분 안으로 어두워질거 같아서 저는 이제 빨리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안보인다 거의 다 도착한거 같은데 계속 가니까 완전 진짜 완전 어둡습니다 지금 저분이신가 할아버지가 아직 나와주셨어 할아버지가 아직 나와주셨어 아 다다다다 도착했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아 저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5도tor 아 5도tor? 5도tor 와우 3, 4도tor, 2샴베 3, 2샴베 하나는 서로입니다. 서로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모스크, 러시아. 와, 선생님도. 러시아, 랭기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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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여기는 별이 아쉽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여기가 해발이 지금 3천미터 정도라서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잘 안 보이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 타지키스타 와서 진짜 별 구경을 지금까지 살면서 짤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밤을 먹고 별도 보려고 갔다 왔는데 따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벌써 이제 7시 반인데 모든 게 어둡습니다 특히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어두워지면 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인분들도 주무시기 시작하셨고 오늘 6시간 정도 걸어왔고 사람들이 추워서 부동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걸으면서 3미리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아마 이 얌춘을 떠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차가 없는데도 이것보다 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지금 생각해봤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생각해서 내일 또 사양에 맞게 하는 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잘 것 같아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 크ending 의미로 심양 부끄러워 이제р 아, 슬립! 하나 쉬어! 오, 깜짝이야! 굿모닝! 굿모닝! 슬립! 아, 슬립! 하나 쉬어! 양니도 했고, 가방도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얌신으로 떠나서 안타입이라는 지역으로 갈 건데 아는 방법은 오늘도 여긴 없이 시하이킹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물어보니까 남춘에서 은가르까지 가는 차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어제 6시간동안 두 대밖에 못 봤지만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거기 가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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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E&드 컨트롤 UmEwan quesni coke 무ie&드ką 예 여기 얌신을 떠나서 안가르로 갑니다. 일단 저희 최종 목적지는 무르갑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르갑까지 가는 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차나 좀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랑가르로 가야 될 것 같고 오늘 랑가르까지는 걸어서 한 10시간이 넘는 거리라 오늘 안으로 도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을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랑가르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랑가르 랑가르 시르긴 시르긴 스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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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시르긴 소중 아 나 스콜카 나만 비싸게 불러 자 뭐 택시도 있지만 내려가서 좀 히치하이킹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어 여기서 지나가는 차량을 좀 기다려 봐야겠어 걷는 거는 갈 수 있는 거리라면 내가 무작정 걷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지나가는 차량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더 많아 1대 0 파미르 특히 와칸밸리 이런 지역에 치하이킹이나 걸어가는 요소가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뭔가 진짜 하루하루만에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운이 안 좋다면 이렇게 약간 뭔가 중간중간 내려서 많이 걷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민폐도 끼쳐야 되는 그런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절로 올라가네 2대0 제발 지금 거의 1시간만에 차량 나타났어 제발 아 짐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아 풀이아 아 꽉 찼네 2대1 제발 1시간 반 4번째 차량 아 2대1 제발 아 얌추 얌추는 오는 차량이구나 저기로 들어가네 아 꽉 찼어 아 아유 번지 아 그래도 아침이라서 차가 좀 있다 어제보다 주말이라서인가 아 여기도 꽉 찬 것 같다 아 아 아 꽉 찼어 아 랑갈 택시 마신 마신 아 여기 아 아 랑갈 스쿨카 아 랑갈 다 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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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저씨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 assalamualaikum 여기 이거? 랑갈 랑갈 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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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갈 아 아 오케이 아 랑갈 아 거의 2시간 반 처음으로 힐체 해킹에 속공했습니다 일단 불안으로 가신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가보는걸로 아 탄지 5분 만에 내렸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마을까지였어 아 아 그래도 한 3키로 왔으니까 3키로면 1시간이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제발 차가 있나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밖에 안 온다네 아 실망하지 말자 내가 좋아서 온거기 때문에 이정도 각오는 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한테 실망하면 안 돼 각각의 사정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랑갈 랑갈 다다다 하라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니 가래야 가래야 랑갈 랑갈 힐체이킹 워킹 머신 머신 다다다다 하라쇼 다다 아 오케이 땡큐 여기는 신기하게 차를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택시보다 머신이라고 말하면 택시라고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머신이 있기를 헬로우 랑갈 랑갈 랑... 어... 쥬그완트 아 쥬그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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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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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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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게 마켓? 이게 마켓? 오케이 땡큐 하라쇼 하람이 꽉샷돼 assalamualaikum 콜라 코카콜라 알씨 아 다다다다 어... 판타 판타원 아... 저 타고싶어도 제가 갈려는 난가르까지 마을까지 가는데 지금 사람이 꽉 찼데 하... 아... 운이 없다 운이 없어 내가 네... 여기서 한 걸어서는 9시간 정도 이제 뜨는데 오늘 목적지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걸어서는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가면 거기까지 가고 이게 아니라면 이 중간에 있는 마을이 하나 큰 게 하나 보이는데 거기서 잠을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날씨도 춥고 점점 더 추워지는 이런 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 같아 아저씨가 차 잡아준대 아저씨는 호로 가는 아저씨인데 아... 택시 잡아준대 아... 야... 머신 다다다 나 어떡해 저의 이름은 디 니아, 디, 디, 디 야, 다다다 디 바꿔, 바꿔 이른덱, 샤일씨가 잡아주셔가지고 또 근처 마을까지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빠랑 아들이랑 어디 가는데 내가 얻어 탔어 엄청나시는 거 같아 땡큐 아 샤워 아 풀 하하하하 여기가 또 시르긴에 있는 온천이래요 여기가 온천입니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여기 너무 눈이 아파 철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이제 온천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저만 5성원이 받았고 다른 분들은 안받더라구요 나만 유일하게 생각보다 이 안에 물도 엄청 미끄럽고 철냄새도 엄청 많이 나서 약간 눈에 닿으면 엄청 눈이 따갑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워낙 제가 온천을 좋아해서 그냥 가려다가 태워다 주시는게 여기까지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멈춰서 한 시간 정도 한 거 같아 이제 가야될 길은 한 4시간 정도 남았고 오늘 그래도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쭉 가면 오늘 안으로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또 온천도 했으니까 힘준내면서 가봐야지 다 없네 차가 한데도 없네 유재씨도 다 되돌아가셨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는 산이 있어가지고 마을이 아예 안 보여 이제 여기 타지키스탄도 고산지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이런 돌산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도 제가 쫙 시작할 때 보였던 이런 철산들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네 사람들도 안 사는 곳이야 사람들도 안 사는 곳이야 뭔가 무덤인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새겨져 있어 따로 뭐 지도에 나와있는 건 없고 묻혀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파미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 파미르 고원이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마을이 생길 때 원래는 이 파미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타지키스탄 별개로 파미르라는 나라가 세워질뻔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인구가 전체 다 해봤자 그때 당시 20만 정도 밖에 안 됐고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해서 어 타지키스탄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having a wind 이 Hello قال . 아까 타지키스탄 자리ase 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탔으면 거의 6-6 4시간 전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 여기서 이제 목표까지는 이제 2시간정도 남았고 이 마을을 지나면 다음 마을이 제가 갈려는 마을 난가르 입니다 아 뭐야 아 이게 중국에서 왔나보다 제가 처음 출발했던 요로보다 오히려 중국 국경이 훨씬 더 가까워져서 여기도 이제 트럭이 다니나봐 아 여기 이 와칸밸리 구역에 공사트럭 외에는 저렇게 물류를 싣고 가는 트럭은 처음보네 살롬알레콤 오 태워준다 어 랑갈? 랑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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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랑갈? 땡큐 2시간 남겨놓고 차가 딱 한대 지나갔어 감사하다 아 나 나 나 나 나 나 귀여워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저는 이쪽으로 가야되고 이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서 반정도 더 왔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혜씨가 잡아주시고 계셔 안 태워주실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와서 다 탄다 이따가 할아버지 만나서 같이 타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운이 좋다 카메라 나 나 어 나 나 나 나 나 나 술 있어 나 술 냄새를 나신다 했어 스콜카님 스콜카? 네 누나 누나 아 술 술이 얼마지? 어 술 야 야 야 야 야 나 수 있어 땡큐 바이바이 아저씨랑 헤어졌고 이제 저도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숙소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랑가르 마을이래요 일단 숙소부터 가서 짐부터 놓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아 여기 있냐 됐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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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아하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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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좀 싸네 그래도 여기가 저녁이랑 아침 주시는데 다른데보다도 훨씬 싼 거 같아 나 아 예 예 예 예스 아하하 나와봐 나와봐 여기 땡큐 난 누워 있으라고 비계까지 갖다 주셨어 이제 숙소에 들어왔고 근처에 마켓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딱 도착하니까 해가 떨어지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삼천고지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다행히도 호스텔 구해서 저녁이랑 아침까지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콜라 한잔만 마시면 최고일 거 같아 네 예스 콜라 예스 원 예스 원 하루의 끝은 약간 콜라가 최고인 거 같아 하하 진짜 걸을 때마다 콜라가 먹고 싶고 끝나고 나서 먹는 콜라는 진짜 걷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맛입니다 레파리나 파키스탄 여행할 때도 진짜 이 끝나고 콜라 한 잔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거 같아 콜라 샀습니다 안녕 안녕 덩댕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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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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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센 아스람 아라센 아라센 제키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아이고 이쁜 제킹 하하하하 덩댕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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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로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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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나 로자니 아라센 아라센 땡큐 아 너무 귀엽다 역시 걔는 새끼랑 잡종이 귀여워 시골의 잡종 하하하 오늘도 우리 많이 떴습니다 이제 오늘 백급으로 제일 조금 걸은 날인 것 같아요 3시간 반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어서 지금까지 파미르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적게 걸은 날인 것 같고 이제 파미르 와칸밸리의 마지막 마을인 양가르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 최종 목적지인 무르갑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무르갑까지 가는 셰어 택시는 없고 여기서 이제 투어리스트 그 차량을 내일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이 앞에 나가서 하루종일 차가 올 때까지 한번 히치하이킹을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그 차가 없다면 지금 여기서 무르갑까지 가는게 거의 20만원 차량 한 대를 섭외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20만원이고 주인 아저씨가 아시는 분을 해준다고 해서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지나가는 차량이 있으면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무르갑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마침밸리가 아닌 다시 파미라 하이웨이를 가는 길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헤어다 주신 일도 많고 히치하이킹도 여러번 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이 영하로 떨어지나보니까 숙소에 도착하면 진이 좀 빠진다는 느낌 거기다가 방금 맛있는 저녁 저녁도 먹어가지고 바로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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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제 여기 랑가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무르가부를 가는 차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무르가까지 가는 택시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서 이제 투어리스트 차량을 또 타야 된다고 지금 제가 해왔던 히치하이킹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3일째 투어리스트 차량도 전혀 없고 시즌도 아니라서 지금 일반 숙소들도 다 이제 닫혀있는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나마 열려있던 홈스테이에서 잤는데 거기다가 지금 기온이 영하 지금 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던 날씨랑은 완전히 다른 날씨가 됐습니다 모든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일단 랑가르에서 차가 지나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서 차를 히치하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마저 없다면 돌아가는 차량이 하루에 한 대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7시에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해서 이 차는 이제 출발을 했고 오늘 여기서 차량을 한번 섭외해보고 다시 홀옥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춥다 쓰읍 하 허 허 허 허 어 카메라가 안개졌어 쓰읍 일단 제 마을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먹을 수 있는 옷들은 다 껴입은 상태입니다 여기 마을 끝자락에서 차량이 있다면 2시 정도까지 이용을 할 거라고 해서 난 여기서 차량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언덕을 한 4,5개 넘어야지 파미르 하이웨이가 나와요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이고 첫 번째는 제가 파키스탄에 갔었던 카라클람 하이웨이 입니다 거기도 엄청 추웠는데 파미르 하이웨이를 가면 눈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좀 피하면서 차를 기다려 봐야겠어 무조건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일단 마을 끝자락에 왔고 여기 군인분들 있으셔서 나오셔가지고 건문받았어 일단 여권이랑 파미르 비자 보여드리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일단 자기네도 가는게 있다면 태워준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시동소리가 들리네 과연 너무 춥다 오늘 아 진짜 얼마나 운이 좋으려나 날씨도 이렇게 안 따라주네 뭔지 자리를 엇두고 있습니다 나쁜 분이 나오셔서 날 병사지역이라서 딴 데로 가러가시네 그래서 현재 시각 10시 반이고 10시 3분이고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차는 따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2시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라 이제부터 아마 투어리스트 차량이나 이동하는 차량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라 기다려보면 한줄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모래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다행이다 탄소리 아 예 파미르 하이웨이? 아 다다 땡큐 저기 농사 지우러 가시는 분들인가 보다 아이고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나 너는 게콤필-, 이 밤에는 문허가가 예예 아 예 예 나한테 죽을 것 같다 택시가 있는 것 같다 돈이 없는 것 같다 500만 원 1,000원, 5,000원? 네 비교해? 네, 비교해 아, 오늘은 너가? 아, 내일은 너가? 내일은 너가? 내일은 너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딜을 해 너 어디 가냐? 얼마에 가줄게? 이러는데 다음 무르갑까지는 지금 저 아저씨는 2,000 소문이 20만 원이 넘죠 파미르 거속도로 나오는 데까지는 1,200 아니, 여기서 사실 2시간? 3시간 밖에 안걸리는 거리인데 아니, 뭐 내가 잘 모르는 길이 얼마나 험하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산을 넘어가는 거라서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는 하네요 근데 날씨가 좋을 때는 사실 트레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리가 2,3시간 정도 밖에 안걸리는 거리인데도 1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른다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호로구를 돌아가서 호로구로 돌아가는게 15,000원이거든요 호로구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무르갑까지 가는게 이제 2만원 정도인데 3만원이면 돌아가는 거리를 여기 산 넘어간다고 15만원에서 20만원을 부른다는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동네에 동네에 간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19,000원 여기가 네 그럼 얼마나? 맑시만 500원 500원? 네 맑시만 형 내가 맑시만 500원 한다는 거? 만다는 거? No? No, no No, no Ah, only taxi Yeah, yeah So horrible, 200 This is how I took the horror Please, please Okay, thank you 안 된대 600? Yeah Ah, no, no Okay, okay Thank you Goodbye Goodbye Have a good day Yeah Pamir? Yeah Murgam Murgam Pamir, how are you? Alichu Alichu Alichu, Alichu How much? No No, no, no I don't have money Taxi Ah, taxi There's no car, no Yeah, yeah Is that slow stop play? It ain't a real price 여기야 진짜 조금 뭔가 차가 없어가지고 쉐어 택시라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쉐어 택시도 없고 차도 없고 제가 있는 돈이 지금 한 500정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쪽 파밀리까지만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차량이 많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 터미널 없이 부릅니다 진짜 진짜 아 무슨 10만원 20만원 가까이를 내고 타고 갈 순 없잖아요 진짜 저런 차량은 그냥 타면 안돼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건데 안타까운 사람이 돈을 내는건 맞지만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핫테 치고 핫테 치고 오 세미야 요한민 무르 tra 무르 가 무르 가 무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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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발 무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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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현재 시각 12시 8분 입니다 이제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총 지나간 차량은 군인차 한대랑 아저씨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투어리스트 차량은 전혀 안 지나가고 시차하킹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안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2시까지 좀 더 기다려보고 다면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마을까지 돌아가서 그 다음에 무르갑을 가는게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지 아까 그 차량이잖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3시까지 기다렸고 차가 거의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계속 기다렸다니만 아 몸도 너무 춥고 감기도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하루를 머물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은 다시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호르브를 하는 곳으로 다시 갈 예정이고 거기서도 이제 하미르 하이웨이를 통해서 무르갑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최종 목적지가 무르갑인데 내일 호르브를 다시 가서 택시를 타거나 거기서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즌이 숙소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마트 같은 것도 다 안 열려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홈스테이 밖에 안 열려 있는 상태라서 숙소 가격도 굉장히 비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와캔베리를 나가서 파미르 하이웨이 있는 쪽으로 가서 여기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머물고 내일 다시 무르갑을 가기 위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춥다 밖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랑가르에서 무르갑까지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아침 일찍 하루에 한 대밖에 없는 여기 랑가르를 나가는 차량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차량을 타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그 시간대도 확실치 않대요 그래가지고 좀 가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 없으면 랑가르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일단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택시 타는 곳에 왔는데 해가 떠버렸어요 한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차 한 대 안 지나갑니다 일곱시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assalamualaikum 어 호록? 호록을 쉐어 택시 마신 마신 호록 마신 아 진짜 주인 아저씨께서 바로 앞이라고 해놓고선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입구 앞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 또 입구 앞에서 또 기다리니까 여기 없다고 저기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거기서 기다리니까 이제 2km 앞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1시간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차 한 대 안 보이고 사람만 한 두세 명 만났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뭐 주인 아저씨는 이제 6시 7시에 갈 거다 자기 친구다 연락해달라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없대 그래서 저기로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렸다지만 여기 없다 그러고 하 그냥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여기도 약간 다들 한 정보를 아시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 진짜 힘들어 아 지금 8시입니다 나온지 이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6시부터 7시에 사이에 차가 하루에 한 달씩 있다고 하는데 진짜 뭐가 많은지도 진짜 모르겠고 아니 여기로 올 때는 차가 그렇게 많더니만 막상 나가려니까 또 차가 없고 지금 또 숙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만 출발한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길을 2시간째 계속 같은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했다는 말도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출발했다면 사람들이 말한 시간도 안 맞는 거 같고 저는 최종 목적지를 무르가야부를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파미리를 떠나야 될 거 같습니다 겨울 시즌에 파미리가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가격이고 뭐 한 4시간 거리를 10만원에서 30만원 택시를 부르고 있고 만약에 이런 택시를 뭐 없다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일단 저 같은 배낭 여행자 같은 경우는 자연도 중요하지만 돈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시설이 열악한 호스텔을 지내는 것도 타산도 안 맞고 원래는 이제 호록으로 가서 여기서 무르가야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와칸밸리의 마지막 마을인 이 난가르에서 이 파미리를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가 없다면 다시 이제 걸어 나가야 될 거 같지만 차가 있다면 호록으로 가서 다시 두샨베로 가는 쉐어 택시를 타야 될 거 같아 탈출하기도 힘드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방송이 나오네 여기 드라이버들이랑 마을사람들 나와서 얘기해 줬는데 차가 없답니다 지금 숙소 주인분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금요일날 차가 들어온다네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매일매일 운행을 안한대요 금요일날 여기 지금 랑가르로 들어온다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수목금 여기서 4일을 더 보내야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또 ATM도 여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뭐 어제부터 여기 오는 차량도 없었지만 나가는 차량도 없어가지고 많던 차량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많이 봤던 차량들도 이 랑가르간 마을에 오니까 그냥 하나도 없네 일단 아저씨가 잡아준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좀만 기다려보자 나가는 차량 한대정도는 있겠지 1일이면 걸어서 나가는거랑 거의 비슷할거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5일이 걸렸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있어 종이 울리니까 사롬알레이콤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여기가 모잉장소네 모잉장소 에이콘 에이콘 아저씨 헬로 숙소 주인께서 해주셔가지고 쉐어택시 연결해 주셨어 일단 연춘까지 갈 수 있어서 연춘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아 4시간 4시간 반 기다렸다 고마워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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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숙소 주인분께서 차 태워주셔서 얌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음 같아서는 이시카신까지 갔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진 못 갈 것 같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알리마라는 친구네 집에서 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 잘 데 없으면 거기서 자라 그래가지고 그게 된다면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히치하이킹을 해보고 안되면 오늘은 거기서 자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갈 때도 오늘은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랑가르에서 여기 허락까지 가는 버스가 주인 아저씨도 이제 알아봐 주셨는데 월요일이랑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두 대가 있대요 아침 7시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그것도 모르고 저는 4시간 동안 어제는 6시간을 기다렸는데 밖에서 오늘은 이제 새벽 6시부터 10시 반까지 오지도 않는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오늘 가면서 가는 차량은 좀 있겠지 일단 오늘 가면서 가는 차량은 좀 있겠지 최대한 자이킹을 해보자 아 확실히 좀 여기 내려오니까 날씨가 좀 풀렸다 랑가르에서는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얼음밖에 없었는데 여기도 얌충은 좀 얌충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물이 흐르네요 아 식구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lley 차가 보입니다 이스라엘라이클! 어디 가요?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차가 없어 간신히 탔네 금방 내렸어 그래도 한 3키로 이동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버린 것 같아 그게 어디야? 아, 지금 아저씨랑 저 할아버지랑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물어봐요 왜 걸어가냐 머신 타지 이래요 저도 사실 부적지까지 쉐어 택시나 머신을 타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까 500소본이 5만원이 넘는 돈을 부르고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천원도 안하고 저한테는 무조건 10배 이상 부르고 진짜로 이 파미르 지역에 이제 와칸밸리 지역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릅니다 사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택시 타도 그 정도 가격도 안 나오고 이게 여긴 뭔가 잘못됐어 진짜로 사람들이 왜 안타냐고 별로 안 비싼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못 탑니다 아 이제 다 시작이다 여기 여기 산을 넘어야 돼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 진짜 여기 파미르 와칸밸리 지역에도 이렇게 사막이 있습니다 이쪽이 다 모래고 여기 밑에서부터 싹 다 모래야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든 거 같냐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든 거 같냐 무릎막길에 모래길 아 진짜 내가 갈때는 차가 오지도 않더니만 반대방향으로 또 오네 그때는 반대방향으로 차가 엄청 와서 모래먼지 엄청 날렸는데 이번엔 똑같아 너무 재수가 없다 제발 아 나 나 나 라완 라완 예 나 이식하심 나 이식하심? 아 땡큐 라우만 라우만 드디어 와 마지막에 아쿠다 디 아쿠다? 아쿠다 유지 가레야 나라다 굿굿 땡큐 라우만 아저씨 시카신가인데 드디어 찾았다 와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좋은 아저씨 만난 거 아 다다다다 오케이 이식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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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쇼 하나쇼 라우만 라우만 와 8일만에 드디어 한 번에 가는 차량을 만났습니다 다루아가 블러워가 아 다루아가 아 아 아 너무 너무하다 다지키스탑 굿 파밀 굿 파밀 굿 아 아 아 아 아 신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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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나간다고 아 저거 탔었어야 되는데 예 예 알림아 아 아 대박 알림아한테 못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 아직 나와있었어 감동이야 나중에 이 파밀이라는 특히 이 와칸밸리 지역은 꼭 다시 와야될 것 같아 정복을 못한 것 같고 안시험이 많이 남는 곳이야 아 13 어제 스워라 Watch remot 하 20 아 Whose 이 wyd 아아.. 예예예 랑갈 무르감 노! 노! 야무충 예예 야무충 알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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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알림아 아 아 오늘 랑갈 오늘 랑갈 4시간 기다리는데 노 머신 히치하이킹 야무충 아 너무 감사하다 아저씨랑 밥 먹기로 했었는데 아저씨가 저 차 고쳐야 된다고 바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돈도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함은 진짜 진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일단 이식하심에 도착을 했고 하 오늘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일단 밥부터 먹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오나 해정했는데 새벽 6시부터 움직임 보람이 있네 하 아침까지만 해도 이식하심까지 올 줄 젊은 꿈에도 몰랐는데 벌써 이식하심까지 와버렸어 거기다가 방금 만난 분이 저 알리마 삼촌이시거든요 아까 알리마랑 제대로 인사 못해가지고 아쉬웠는데 밥 먹고 삼촌이랑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가야겠어 사실 화미를 여행할 때 먹고 싶어도 배를 좀 채울 수가 없었는데 하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이식하심으로 들어왔다 다시 이식하심으로 들어왔다 이제 랑가를 해서 한 번에 이식하심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샘베로 가는 셰어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걸 타고 이제 두샘베로 들어갈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쉽고 내일 두샘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랩스 아 두 선배 가기도 힘들다 지금 길이 계속 막혀 있습니다 지금 한 5시간째 계속 대기하고 있고 벌써 3번이나 길이 망가져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와 이 뒤쪽도 지금 길이 무너지고 있어 뭐가 지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집안이 약해졌나봐 아가 가기와 도착했다 이지일 뻔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두샘베에 도착을 했고 다시 돌아온 건 10일 만이고 생각보다 판매리 여행이 길어졌네요. 이제 숙소로 먼저 가서 오늘은 그냥 바로 자야겠어요. 졸리고 목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냥 오늘은 무작정 빨리 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복하다 그래도 돌아왔다는 게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는데 오래 걸렸는데 새벽이라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서 저도 이제 바로 싣고 자려고 합니다. 판매리를 떠나서 타지키스탄에 두샘베로 다시 돌아왔고 오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사들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판매리를 제가 오는 길에 천사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최종 목적지 무르갑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히치하이킹이나 액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성수기가 아니다 보니 차도 없었고 가격도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세종 목적지까지는 안가고 다시 두샘베로 돌아왔고 터미르 여행을 하면서 제가 터미르에서 느껴보고 싶었던 것은 혼자 이제 그 대자연 속에서 저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 판매리에서 나름 시간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아마 그런걸 얻기 위해서 그런걸 보기 위해서 제 판매리를 갔다 오는데 하루에 거의 2, 30km씩 걸으면서 칸밸리 지역의 마지막 마을까지 갔다 왔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판매리에 와서 제가 도움받았던 분들한테도 이제 조금 베풀 수 있고 판매리에 와서 다시 꼭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타지키스탄을 온 이유는 이제 판매리에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늦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굿바이 감사합니다